지난해 9월 대형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아울레 대전점이 9개월여 만인 오는 12일 영업을 재개합니다. 현대아울레 대전점은 현재 노동당국의 건물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해제 심의 절차만 남겨둔 상황으로 입점 매장들은 청소와 함께 새 물건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사고가 발생한 지하 1층 등 지하층은 사용이 제한되고 지상층 주차장과 주변 공터를 임시 주차장 등으로 우선 사용할 계획입니다. 한편 재개장에 앞서 오는 9일 이장호 대전시장과 아울렛 관계자, 입점업체, 인근 소상공인 등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.